계절을 바꿔달라고 프로포트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자 봄이었던 날씨가 겨울이 됐습니다 눈까지 내리는 영상이에요 포토샵으로 잘 알려진 어도비에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파이어플라이 베타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미지 생성, 동영상 변집, 3D 모델링, 디자인 등 그래픽 관련 작업으로는 못하는 게 뭔가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많은데요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의 달리처럼 프로포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기본이고요 그 밖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이겁니다 동영상 편집인데 화면에서 보면 겨울로 바꿔달라는 프로포트를 입력하죠 그러니까 화창한 봄날씨에서 눈 내리는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이에요 그 외에도 마케팅 및 소셜미디어에 사용할 만한 콘텐츠 제작 그리고 3D 모델링 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원하는 효과를 입력하면 바로 적용시켜주는 텍스트 이펙트도 정말 대단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파이어플라이 공식 페이지 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떤 게 가능한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텍스트 이펙트 그리고 곧 공개될 거라고 하는데 벡터를 새로 칠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인페이팅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를 제공을 하면은 그거를 다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텍스트를 벡터로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이미지 확장, 3D로 만드는 거 그리고 패턴 패턴도 우리가 직접 포토샵이나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려면은 좀 이런저런 노가다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브러쉬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스케치를 이렇게 정밀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템플릿 이런 템플릿은 뭐 유튜브 썸네일이나 아니면 SNS 광고 이런 데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트에 보면은 만들어져 있는 샘플들을 볼 수 있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옆으로 넘겨서 볼 수도 있고 위에 보면은 풀 갤러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가 있죠 퀄리티도 엄청나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이미지, 3D, 영상 이런 관련을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어도비 스톡 이미지와 공개 라이선스 콘텐츠 만료된 저작권 콘텐츠 등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도비 측에서 강조한 게 파이어플라이는 다른 사람이나 브랜드의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는 생산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발표된 이미지 생성 AI는 기존에 있는 작품, 화풍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저작권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파이어플라이는 입력된 이미지나 텍스트 아트를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한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것도 대기자 명단에 가입을 해야 돼요 대기자 명단은 일단 어도비 가입을 해서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 버튼이 있어요 이런 거를 눌러도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름도 넣고 어도비 아이디를 넣어야 되죠 나머지 이것도 쭉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대한 건데 번역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적이 있으니까 어도비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뭐 사진 편집, 그래픽 디자인, 비디오 편집 이런 게 쭉쭉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을 다 해서 거의 다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 어떤 거에 사용을 하고 싶나 이런 거를 하고 다음 페이지 하면은 제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서가 되면은 메일을 보내주고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당연히 등록을 해놨죠 그리고 이게 추후에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연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포토샵 유료 사용자로서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스톡에 기여를 해서 한마디로 이 학습에 기여를 하면은 보상 모델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 분들, 아티스트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